1, 2, 3, 4 2시간씩 늦게 오는 친구 5초 전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다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 뭐라고요? 죄송해요 아니 뭐 토맛? 아아 아아 아 무슨 와 질문 잔인한데 토맛 토마토 토마토 맛 토 토마토 겨울에 여름 옷 입기 어차피 보통 차 타고 다니니까 차라리 여름에 겨울 패딩은 말도 안 된다 평생 운동하기 운동은 어차피 맨날 하는 건데 먹으려고 운동하는 건데 평생 안 먹기라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헬스장에 비행기에서 살기 헬스장에 비행기에서 살기 집에 있는데 헬스장 못 가는 거는 진짜 너무했다 잘생긴 얼굴 늘상 꿈꿔오고 있습니다 커피 광고화 하는 분들의 그런 얼굴을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. 라면이랑 소고기? 건강을 위해서 라면못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